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황영웅 가수님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황영웅 가수님의 채널은 최근에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서 MBN에 불타는 트롯맨 공식 채널의 조회수를 금방이라도 추월할 것 같아요. 황영웅 가수님이 잠시 활동을 쉬었을 때 그의 팬들은 그의 목소리와 모습을 보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불타는 트롯맨의 영상을 보곤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황영웅 가수님의 공식 채널을 통해 그의 새로운 커버 노래들을 들으면서 더욱 큰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황영웅 가수님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는 6만 뷰를 넘어서며 1위에 오르는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또한 여자의 일생과 비상 노래들도 각각 93만 뷰를 달성하며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이 노래들은 감성적인 멜로디와 가사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는 특히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노래로 1978년에 같은 이름의 영화로도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이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올해 MBN의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하며 황영웅 가수님의 인기는 더욱 치솟았고 8월에는 소속사 측에서 그의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이러한 노력은 황영웅 가수님의 유튜브 채널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유튜브 채널은 그의 인기를 그대로 반영하듯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그에게 큰 힘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의 유튜브 수익에 대해 분석해보니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는 137만 뷰, 여자의 일생은 119만 뷰, 비상은 130만 뷰를 기록하며 총 386만 뷰를 달성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황영웅 가수님의 유튜브 채널 수익이 가수님께 얼마나 돌아갈지에 대한 것인데요. 예상되는 바로는 황영웅 가수님께 상당 부분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부르고 계신 노래가 원곡자의 곡이기 때문에 일부 수익은 기획사와 원곡자에게도 분배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황영웅 가수님의 뛰어난 가창력 덕분에 원곡자의 영상 조회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이는 원곡자들에게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황영웅 가수님은 아직 복귀 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래로 수많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주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계세요. 그의 카페인 파라다이스를 통해 황영웅 가수님은 언론의 부정적인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팬들을 위해 친필사인이 담긴 굿즈를 제공하고 가끔은 직접 노래를 부르며 팬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어요. 더불어 황영웅 가수님의 비상 130만 뷰 돌파와 관련된 새로운 뉴스도 올라왔는데요. 제목은 황영웅 비상 130만 뷰 돌파 당당히 내 꿈을 보여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황영웅 가수님의 비상 뮤직비디오가 2주 만에 130만 뷰를 돌파했다고 해요. 22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황영웅규 TV에 올라온 비상의 조회수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했다는 소식에 팬들은 엄청난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팬들은 황영웅 가수님 비상 130만 뷰 축하드립니다. 130만 뷰를 축하해요. 앞으로 날개 달고 날아오르세요.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황영웅님 130만 뷰 축하드려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세상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복귀하세요.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팬들에게 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엄청난 성공과 그의 음악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아내에 바치는 노래와 같은 그의 대표곡들은 여성의 삶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11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 대중음악계에서 그의 지위를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곡들은 평균적으로 25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황영웅 가수님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대중적 인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의 팬클럽 파라다이스의 회원 수가 4만을 넘어서며 이는 그의 음악이 어떻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인기는 단지 팬들의 지지에만 머무르지 않고 방송사들에게도 상당한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특히 황영웅 가수님의 미운 사랑, 영원한 내 사랑, 안 볼 때 없을 때 등의 노래는 상위권에 랭크되며 그의 음악적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명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수익 분배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황영웅 가수님 본인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불타는 트롯맨 출연 이후 황영웅 가수님의 브랜드 가치는 더욱 상승했으며 이는 MBN 같은 방송사에도 큰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성공이 그의 참여 여부에 크게 좌우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황영웅 가수님의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그의 독보적인 성공과 인기는 한국 음악 산업에서 그의 중요한 위치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으며 그의 음악 여정은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입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독보적인 존재감과 예술적 재능은 음악계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서예진 대표가 불타는 트롯맨 제작 당시의 세대교체를 목표로 삼았을 때 황영웅 가수님은 이 목표의 중심에서 빛났습니다. 그의 등장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한 출연자를 넘어서 트롯계를 이끌어야 하는 주역으로 주목받았으며 심사위원들로부터도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서예진 PD의 인터뷰는 이러한 세대교체의 중요성과 성공에 대한 확신을 표현했으며 이는 과거 미스터트롯 제작 당시의 경험에서 비롯된 자신감이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은 불타는 트롯의 한 출연자가 아니라 이미 각종 무대에서 상을 휩쓸며 자신의 실력을 입증한 상태였습니다. 그와 팬들과의 만남은 단지 시간의 문제였을 뿐이며 이러한 국보급 가수를 발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MBN은 황영웅 가수님을 발굴함으로써 큰 이익을 얻었지만 그를 놓친 것에 대한 후회도 클 것입니다. 하지만 황영웅 가수님에 대한 언론과 유튜버들의 시기 어린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송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팬들 역시 그에게 많은 응원과 성원을 보내고 있으며 큰 방송사와의 협력을 통해 그의 음악적 재능과 인기는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영웅 가수님의 음악적 여정과 그의 미래는 한국 음악계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의 음악은 세대를 아우르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황영웅 가수님의 음악적 영향력은 단순히 조회수나 수익을 넘어서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예술적 가치를 더욱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됩니다. 앞으로 황영웅 가수님의 음악 여정과 그가 이루어낼 성과는 한국 음악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음악적 여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